그룹 에스파는 데뷔곡 블랙맘바로 데뷔 최단기간 1억 뒤 뮤직비디오를 달성하며 글로벌 K-POP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인사드렸습니다 둘 셋 비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렇게 큰 신인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줘 우리 마이들 너무 고맙고 저희가 오늘 골든디스크에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크고 값진 신인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 아쉽게도 멤버 윈터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기대 아니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이렇게 큰 상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신인상으로 하여금 앞으로 더 성장하는 에스파 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상도 저희 올해 받은 첫 상인데요 이 상 가지고 저희 더 발전 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식구분들 다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스태프 그리고 저희 멤버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마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에스파 될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